아까 다시야 핵이다 다시야 핵! 어 어! 공유사나 주러 왔는데 내가 마셔야겠다. 오~~ 오? 어? 뭐야 뭐야? 하하! 야 형이 옥성 올랐어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이에요. 눈쟁이에요. 안녕 Enemy spot 한 명, 두 명, 세 명 명혼 수확기 왜 이러는 걸까요? 저게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여기 떨어진 적이 세 명이 떨어졌는데 여기 한 명, 반대편 한 명, 이쪽 한 명이거든요 건물들 문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안 보여 이것이 카카오의 참맛이란 말인가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삼각이 포위돼 있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로 이미 지금 저기를 죽일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날 보고 있는 거야? 쟤는 절로 빠졌다 왜 안 나감 와 총에 안 나가 마우스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새 마우스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우스는 바로 G903입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도 G903인데 이거는 사설 수리를 맡겼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해요 새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있는지 알잖아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우스 바꾼 기념으로 다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간다 훗 훗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같아 뭐야? 안 쏘는데? 뭐지? 너무 자연스럽게 지났는데? 유선 쓰지 말까요? 아 무선 쓰지 말까? 유선 이렇게 잘 쓰는데 요즘 리드샷이 불올랐어요 연사 리드샷이 진짜 불올랐어 요즘 6배율이랑 3배율이랑 연사 리드샷 M4를 쓰든 스카를 쓰든 AK를 쓰든 다 잘 맞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맞춰 약간 삘이 온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삘 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삘 타는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그런 시즌에는 약간 그런 샷에만 물 오를 때가 있어요 근거리가 갑자기 오지게 잘 맞는다 갑자기 싸풀이 엄청 잘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늦었다 어? 아니? 막사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장비빨이 진짜 커요 우리 안산이 봐라 그 삼성 마우스 그 뭐야? 그 삼성 마우스 맨날 좋다고 난 그거 마우스 개잘만 한다고 하고 마우스 패드 계속 쓰던 거 항상 쓰다가 지프로 바꾸니까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 손에 잘 맞아도 진짜 그 장비 성능 자체가 좋은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전에 잘 쓰던 거 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안산이 내가 지프로 준다고 할 때는 진짜 죽어도 죽어도 안 받는다고 하다가 프로 어 거기 가가지고 에잇? 하면서 지프로 하고 마우스 패드 바꾸고 나서 개잘 쏘잖아 쟤가 저쪽 보고 있었거든 세 명 저기 한 명 이쪽 다시 한 명 나머지 한 명 어딨냐 설마 일평잡아는 아니지? 저기 있다 일평잡아는 저 없다 위치 파 끝 제가 수리탄 던지는 게 제일 거슬리죠 지금 NW 그거 말고 이쪽 다하샤 밑에 내려갔고 반대편 약간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아니야 아 좀 더 다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다샤 닦는 것도 괜찮을지도 다샤가 저 능선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다샤 닦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왼쪽으로 가면 가게 너무 트여요 두 명한테 가게 트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는 게 나아 피지컬로 피지컬로 깎아야 되는데 다샤가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움직이면 그쪽으로 달리면 되거든요 일단 앞에 연막 뿌렸고 5초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왜 안 죽었어 죽은 줄 알고 줌 풀었는데 야 머리에 몇 대가 박혔는데 안 죽어? 딜 들어가는 건 머리가 아니네 머리 딜이 아니야 아 아 아 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